사진은 명품 강남둘레길 삼코스 정상숲길의 대모산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천 이십 년 사월 이십 삼 일 이만 칠백 삼십 칠 일 명품 강남둘레길 삼 코스 이 코스 두 개 걸었고요 데일리 퍼즐 이천 사백 십 육 일. 삼 코스 보겠습니다 도곡역에서 쇠곡교 쇠곡천 쇠곡교 까지 6키로 조금 넘는 구간이고요 한 100분 정도 걸렸습니다. 강남구에 이런 좋은 숲길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랄 정도로 길은 걷기 좋습니다. 이게 이제 목표 도곡역 조금만 걸으면 양재천 지나서 청룡굴린공원 개포도성원 여기서부터 이제 개포굴린공원에서 올라가면 길이 숲길입니다. 대모산 정상에서 깡났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하천길은 쇠곡천하고 탄천을 걷습니다. 여기도 역시 강남인가 할 정도로 천은 좀 시골같은 분위기도 있습니다. 데크가 아주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역에서 마무리했습니다. 2024년 4월 2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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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